이어서 독일 자동차 산업과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보도 3편에서는 독일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타깃 시장에서 경쟁자로 변모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다루겠습니다. 2012년 4월 메르켈 독일 총리와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가 독일 폭스바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중국 제1자동차 그룹의 합작 벤처 파트너 25년 계약 연장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세 달 후 폭스바겐은 중국 파트너가 자동차 디자인과 기술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최대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가 폭스바겐 익명의 여러 경영진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는 디자인 복제를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폭스바겐 임원들은 제1자동차 그룹이 변속기 설계 디자인을 절도한 사례를 신문에 전했습니다. 이후 제1자동차 그룹은 자체 차량 모델의 절도 디자인을 적용해 러시아로 수출하여 폭스바겐의 경쟁자가 됐습니다. 해당 신문은 2012년까지 중국에서 유효한 최소 4개의 폭스바겐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1자동차 그룹이 자국 브랜드의 폭스바겐 4기통 엔진 디자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로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리지널 엔진과 동일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중국은 합작 투자를 통해 서방 기업의 기술 및 지식 재산을 절취합니다. 외국 제조업체들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중국 현지 제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14억 인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건데요. 최근까지 중국은 외국 기업이 합작 투자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이 기술 절도에 이의를 제기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2018년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판매한 차량 천만 대 중 400만 대가 중국에서 판매됐습니다. 대부분 지역 합작법인에 의해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중국은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의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탈바꿈하려 합니다. 2019년 중국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 및 미국과 합작 투자로 제조한 중국 차량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합작법인들이 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수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중국이 자동차 개발, 구매, 생산, 수출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자동차 수출산업 시장 점유율 6위지만 수출 상승 우위 지수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지수는 하락세입니다. 점점 경각심을 갖게 된 독일 자동차 산업. 2019년 독일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서방은 중국을 바꾸는 데 실패했고 일부 민주 국가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중국 경제는 더 개방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강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 보호 실패, 임의적인 관세 결정 그리고 라이선스 및 자금 조달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까지 중국 내 독일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을 갖도록 요구하면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선택 사항이 아니며 독일 산업계가 교류와 협력을 옹호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독일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업계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위기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중국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처한 위기도 중국이 타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폭스바겐은 중국 합작법인 지분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중국 전기 자동차 산업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쏟아부었습니다. 폭스바겐 중국 사업본부장은 이는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보고서 서문에서 당 지도자 그룹 소속이자 상무부 차관은 자동차 산업이 중국 경제의 전략적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품질 무역발전 촉진은 국제 및 국내 정세의 심대한 변화에 직면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내린 중대한 결정이며 새로운 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명분을 추진해야 할 불가피한 요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